자 깨를 심어 가지고 깨도 심고 보이시죠 아 이 호박도 이제 장난 아니에요 고추도 뭐 고추로 가지 뭐 호박 다 있어 다 있어 야 이 풍년 풍년 완전히 주영호 Nut grateful 열려라 하면 참 때가 나오죠 심히 지금 엎겨졌을 때 벌써 콩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 시간되면 멸무를 딱 수확을 해서 열무김치도 한번 담아보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이 고추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